자, 잘 쉬셨죠? 네, 지목 볼게요. 이번엔 지목의 경우도 시험에 거의 매회 나오니까 지목도 정리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목이란 정의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한 명칭이 지목인데 지목 용도별로 총 28개로 세분을 하게 됩니다. 지목을 왜 세분하느냐 밑에 기능은 토지라는 자원은 유한자원, 무한자원 유한이죠. 증가하지 않으니까 유한자원인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원칙을 통해 지목을 정하게 된 것이고 지목을 정해놓게 되면 과세의 기준에 활용이 됩니다. 아직 수업 안 들으셨죠? 세법에 쉽게 얘기해서 대란땅이 비싸여 전이 비싸여 대란땅은 세율이 고율일 것이고 전답이나 과수원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이 싸니까 세율이 저율 낮게 갑니다. 지목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것도 하나의 기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류는 밑에 1번 용도 지목이란 말 나오는데 지목 용도별로 지목을 정한다. 단식이란 얘기는 지목은 1필지 하나가 부여가 됩니다. 하나의 필지 지목 하나만 부여한다. 단식 지목이고 하나의 필지 지목이 두 개 이상 부여가 될 때 복식이란 말 썼는데 우리나라는 1필지 1 지목이니까 단식 지목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설정 원칙이 밑에 4개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에 하나 5개가 나와 있죠. 이 기준을 통해 지목을 정하는 것이 방법인데 여기서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1필 1목의 원칙 하나의 필지 지목은 하나만 부여한다. 이 원칙이 바로 1필 1목입니다. 1필지 1 지목을 줄여서 1필 1목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가 주 지목 추정의 원칙은 하나의 토지 안에 둘 이상 용도가 있을 때에는 주된 용도 따라 지목을 정하는 것이 주 지목 추정의 원칙입니다. 옆에다 땡땡 쳐두시고 써주실 말이 양입지 뭐라고요? 양입지 아까 아파트 안의 도로는 도로로 본다. 대로 편입시켜버리더라. 대로 편입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아파트 안의 도로는 도로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주된 땅 대 편입이 되는 것이 바로 주 지목 추정의 원칙이다. 이 뜻이고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추정은 그 다음에 영속성의 원칙은 용도 보고 지목을 정할 경우에 용도가 일시로 바뀌었다고 해서 지목은 바꿀 수는 없다. 이걸 영속성이라만 쓰는데 좀 이따 바로 배우게 되면 모래땅 지목을 배워요. 모래땅 지목은 임야입니다. 모래땅 지목이 뭐라고요? 임야 그럼 저 바닷가에는 해수욕장 지목은 전부 다 임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봄, 가을, 겨울은 모래땅인 상태로 두지만 여름 안철만 거의 유원주화시켜 놨죠? 그럼 여름 안철에 유원주로 바뀌었다고 해서 지목을 유원주로 바꿔줄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일시 변경 불변이란 말 쓰는 거예요. 일시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목을 바꿔주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은 토지를 목적을 정해놓게 되면 목적 따라가 지목을 정하는 것을 사용목적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적법이란 것은 토지를 다룬 법이다 보니까 택지만 조성이 되더라도 건물 짓지 않더라도 지목을 미리 결정할 수가 있다. 도시개발하는 지역 가게 되면 이쪽은 아파트 부지라고 정해놨고 이쪽은 학교지부 부지라고 정해놨어요. 아직 아파트 지은 사실 없고 학교 앉았지만 앞으로 질 건가요? 그럼 미리 지목을 대로 정하고 학교 용지로 미리 정할 수가 있다가 사용목적을 따라가서 지목을 정하는 것을 사용목적 추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칙이 마지막이 이제 지목 법정주의란 말이 나오는데 지목은 법이 정한 28개 외에는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 그게 법정주의 뜻이 되는 겁니다.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고요. 지목을 내게 되면 어떤 토지의 지목이 무엇이냐 대놓고 물어봐요. 박스보다는 글씨로 나온 것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법정문상 내용이 됩니다. 첫 번째가 전인데 저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해장물, 약초, 뽕나무, 닭나무, 묘목, 관상, 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다불어가며 추가적으로 식용을 위해서 죽수를 재배하는 토지도 지목은 전이 됩니다. 저는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할 때가 밭전, 전이고요. 두 번째가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홀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물을 이용해서 재배하게 되면 답이 됩니다. 논답이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가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줄쳐놓을 것이 다만 주거용을 주로 해보지는 대로 갑니다. 아까 배우시기를 종된 땅이 대인 경우 양입하지 않는다고 배웠으니까 주거용 토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합니다. 끝나고 지목은 한 방에 딱 묶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목장용지 축산업에 낙록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목장용지이며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의 부지도 목장용지이고 그 다음에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가 목장용지로 가지만 또 줄쳐놓을 것이 있겠죠.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갑니다. 주거용 토지는 대로 분류하지 목장용지에 편입시키지 못합니다. 이제 가축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나와있죠. 가축이 소, 말, 사냥, 면양, 돼지, 닭 그 다음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꿀벌 전부 다 짐승입니다. 과거에 기출무자가 나오기를 꿀벌을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목장용지로 설정할 수 없다. 맞는 말, 틀린 말. 그러고 나니까 꿀벌이 가축인가라는 이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벌에 쐬인 사람 많던데 꿀벌도 가축이에요. 법적으로. 그럼 지렁이를 양식하는 장. 지렁이도 가축입니다. 지렁이 왜 양식을 할까? 지렁이 양식하는 이유는? 낚시, 미끼 쓰려고 미끼를 얼마나 쓴다고 지렁이 양식을 해요? 지렁이를 양식하는 이유는 립스틱 만들려고 립스틱의 주원료가 지렁이에요. 근데 립스틱은 소화가 안된대요. 체내에 쌓인다고 하더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여자 몸, 남자 몸에도 많이 쌓일대. 농담은 진짜로. 여자는 바르기만 했지 먹질 않았잖아요. 누가 빨아먹었어요? 남자가 빨아먹었죠? 여기서 이제 의구심이 또 생기는 거야. 댁에 가시면 화장 지우고 좀 해주세요? 안 주무주고 해주세요? 지우고자죠? 네. 그럼 이놈의 신랑 누구 거 빨아먹은가 나와서. 아닌가? 어쨌든 간에 그런 의구심이 생기더란 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목적용지입니다. 아닌가? 맞죠? 추리하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목적용지고요. 그 다음에 5번의 이미야. 산림의 논하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모지 등의 토지는 이마로 한다 해서 이마는 가능한 한 암기하시면 편한데 이마는 앞을 따면 어려워지니까 뒤를 따세요. 이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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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땅, 지, 지가 이미야예요. 이미야가 뭐라고요? 뒤에 지나 땅에 붙으면 이미라라는 얘기입니다. 수림지, 나무거진 땅 이미야고 중림지, 대나무거진 땅 이미야고 암석지, 돌로 되어있죠? 이미야. 그럼 우리 땅 동쪽에 있는 게 뭔가요? 독도. 독도가 돌로 되어있지 않나요? 독도가 다 바위섬이잖아. 그게 다 이미야예요. 지목이. 암석, 돌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돌이 깨지면 자갈. 자갈이 깨지면 모래 땅도 이미야다 보니까 해수욕장에 있는 백사장 지목이 전부 다 이미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습지와 황무지까지 이미야로 봐요. 습지는 물고여서 이렇게 습지처럼 조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목은 전부 다 이미야입니다. 그래서 이미야는 앞을 따면 발음이 어려워요. 수, 죽, 암, 자, 모, 습, 황 어려운데 뒤를 따시면 그나마 쉬워요. 이미야는 지지지, 땅땅, 지지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외우게 한 이유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6번의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로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광천지라는 얘기는 흔히 약수터가 광천지입니다. 땅에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 또는 찬물이 나온다 석유가 나오면 광천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광천지라는 말을 가지고서 CF에 넣어가지고 재미있는 회사가 있죠. 1화, 맥홀 선전할 때 초정리 광천수라만 써서 그 약수물이 광천수예요. 뭐 좋은 물은 아닙니다. 그냥 약수물인데 그럼 광천지가 뭔지 이해했고 하지만 다만 온수, 약수, 석유로 등을 일정한 용서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한다. 제외되는 이유는 잡종지로 분류하기 때문에 광천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만서부터 뭘로 이해하셔라. 다 잡종지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재염장 등 부속, 지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전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지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염전은 천일전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었다면 염전이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이게 되면 이때부터는 공장 용지로 바뀝니다. 천일전 방식만 염전이에요. 8번의 대 토지 중 효용성이 가장 좋은 땅이 된대 연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재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지설물의 부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 가능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 조성공사, 중공용 토지까지를 데려옵니다. 주거용 토지도 지목은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 부지도 지목은 되고 점포도 돼요. 우리가 토지를 분양할 때 상업용지 분양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상업용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한 글자 다 됩니다. 대란땅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죠. 가격은? 비싸요. 왜 비쌀까, 대가? 대가 비싼 이유는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세 가지 요인이 있는 겁니다. 이 물건의 유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활용가치가 얼마나 있느냐를 따지고 그 다음에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수요가 얼마큼 있느냐를 따져요. 근데 또 중요한 건 희소가치 희소가치가 있어야지 비싼 겁니다. 왜 KBS에서 가끔 가다가 문화재 나온 다음에 얼마냐고 금액 따지지 않나요? 근데 아무리 오래된 물건이라 할지라도 다른 똑같은 물건이 많을 경우는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희소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얼마 안 됐다고 할지라도 희소가치가 있는 것들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가 비싼 이유는 자, 우리 국토가 전국도가 100%로 가정했을 때 대란 토지 면적이 얼마나 될까 프로테이지를 한번 찍어보세요. 30%? 너무 높게 잡았다. 15%? 그것도 높아요. 10%? 그것도 높아요. 5%도 많아요. 3%가 채 안 돼요. 이렇게 그것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돼요. 못 믿겠죠? 믿게 해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전국의 70%가 산이라고 했잖아요. 70% 임야를 떼고 나니까 나머지 30% 가지고 전 띄고 밭 밭 과수원 띄고 목장 띄고 이거 띄고 저거 띄고 다 나는 용어가 딱 남는 거예요. 그만큼이 돼요. 원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공급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가격은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란 땅. 그런데 개발하고 싶어도 우리나라는 산이 워낙 많으니까 개발이 쉽지 않은 거예요. 공급이 원활하면 땅값이 떨어지겠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대란 터진 면적은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개발된 거는 아까 5%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대의 일부하고 치면 공장 용지도 있잖아요. 또 농지 격리하는 지역도 있잖아. 밭옷판처럼 다 이거 털어봐야 5%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된 지역은 5%밖에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지목이 대란 터진 3%가 안 됩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표 자료로는 3%가 채 안 돼요. 그래서 대가 굉장히 좁으니까 나중에 산에 올라가시거든 내가 사는 동네 한번 내려다보세요.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 안에 바까바바바를 사는 게 우리 사는 집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대란 땅은 참 좋은 땅이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공장 용지 제주업을 하고 있는 공장 지설물에 보지 공장 용지이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중국의 토지도 지목은 공장 용지이며 당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지설물에 보지는 공장 용지로 갑니다. 공장 안에 있으면 다 공장 용지예요.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 공장 용지 공장 안에 도로 공장 용지 공장 안에 식당 다 공장 용지로 분류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는 게 아니니까 끝나고 지목은 한방에 털어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열 번째가 학교 용지 박스는 보지 마시라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필요한 것만 잡아드릴게요.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 시설물에 보지는 학교 용지를 한다. 이건 어렵지 않고요. 열 한 번째가 주차장 자동차 등에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주차장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주차 전용이어야 돼요. 다른 목적이 기여한 것들은 주차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용일 때만 주차장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적이 기여한 것들은 다 제외시킴으로 다만 노상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과 그 다음에 자동차 등에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장 시장은 제외한다. 주차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져보자고요. 우리 학원 뒷골목 보니까 도로 옆에다 하얀 선그림 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 지목원 전부 다 도로예요. 도로고 아파트 안에 부설 주차장이 있나요? 그건 지목원 다 대지 주차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부설 주차장 주차장에서 제외가 되는데 괄호 안에 보니까 주차장법 제 19조 제 사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또 제외시킨대요. 그럼 이 말이 뭔 말이냐 주차장에서 부설 주차장이 제외가 됐는데 여기에 또 제외라는 얘기는 제외의 제외는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 되면서 부지 인근에 있는 지목이 주차장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림으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필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여기 지목은 5번 토지 대 6번 토지 대가 있더라. 두 필지가 있는데 건물을 이렇게 상가 건물을 짓고서 이 대지 안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경우 있죠. 이게 소위 말하는 부설 주차장입니다. 지목은 전부 다 대지 주차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부설 주차장 주차장은 제외가 됐는데 문제는 다녀보시니까 백화점 웨딩홀 같은 데 가게 되면 건물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길 건너 맞은편에 고객 전용 주차장이 따로 떨어진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떨어져 있을 때 이거를 시설물에 부지 인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부지 인근이 붙어있다는 얘기는 떨어져 있다라 붙어있더라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을 때 지목이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 말이 붙어있으면 지목이 뭐가 되고 주차장이고 여기 없으면 주차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물어본 것이 과거 기출문제입니다. 부지 인근이 붙어있다는 얘기는 붙어있더라 떨어져 있더라 떨어져 있는 경우 지목은 별도로 주차장으로 정한다 이 뜻이고 물류장이나 야외전치장도 주차장에서 제외시키는데 물류장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는 대로 보는 경우도 있고 건물이 없는 경우는 잡종지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야외전치장은 잡종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제외시켰는데 시험을 내는 것은 물류장 지목이 무엇입니까? 내는 게 아니라 물류장이 주차장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물류장이나 야외전치장은 주차장에서 제외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열두 번째가 주유소용지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 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지설물의 부지 주유소용지이며 저유소 원유주장소 해부지와 이제 접속된 부속 지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를 한다.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소용지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공장 안에 있으면 지목은 전부 다 공장 용지로 편입돼 버립니다. 현대자동차 안에서 컨베이어 벨트로 자동차를 쭉쭉 만들어 와요. 로봇들이 자동차 다 만들어 놓게 되면 이 맞는 자동차를 보관장소로 옮겨 놔야 되죠. 옮길 경우에 끌고 갈까 밀고 갈까 타고 가야지 아닌가 타고 가면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장 맨 마지막 주유기가 있어요.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 용지가 되는 거지 주유소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 끝나고 한꺼번에 묶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몇 방에 털어버리자 한 방에 털자구요. 열세번째가 창고 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 용지로 한다. 이건 어렵지 않고 열네번째가 도로 다음에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에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아파트 안에 도로는 지목이 뭐다? 대 공장 안에 도로는 공장 용지로 편입돼 버리니까 별도로 도로로 보지 않고 도로는 네 가지가 도로입니다. 첫번째가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며 두번째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도 주목은 도로다. 도로법상은 도로지만 도로로 보지 못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밑에 박스 안에 1번이 고가 도로와 지하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지적법상에서는 왜 그러느냐 아까 우리나라 지적은 몇 차원 지적? 2차원. 수평을 보고 따지다 보니까 땅 속으로 내려간다거나 하늘으로 날아가는 건 표시를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고가 도로와 지하도로는 도로로 보지 않는데 예전에 기출문제가 다음 중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것은 문제를 내고 1번 고속도로 2번 자동차 전용도로 3번 자전거 전용도로 4번 보행자 전용도로 5번 지하도로 이게 기출문제예요. 다음은 지하도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지적법에서는 그 다음에 나와있는 두번째가 세번째가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분류도 주목은 도로입니다. 어? 휴게소 건물이 있어 대 아닌가요? 대가 아니라 도로입니다. 이따가 몇방에 끝내자? 한방에 끝내드릴게요. 네번째 두필지 이상의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도지도 주목은 도로로 분류합니다. 도로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시험에 참 많이 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이 철도용지 교통 온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를 한다. 한번 나왔던 것이 역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역사의 경우는 서울역이던 대전역이던 부산역이던 역은 전부 다 철도용지예요. 여기 지목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건물이 있으니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라고 말씀하신 분은 성인 노시오 이러면 숙제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서울역을 지집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있죠? 노숙자들 서울역을 지집이 아니라 철도용지예요. 오늘 서울역하니까 그래도 많이 없더라고. 날이 추워졌는지 다 지하실로 숨어버려가지고서 없더라고요. 날 따뜻할 때는 서울역이 바글바글하죠? 밤에 가보셨어요? 서울역? 12시 딱 넘어가면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이 동네 동네 다니면서 돈을 얻어옵니다. 교회단체가 천원씩 줘요. 쓰라고. 그 돈을 모아 모아서 한 몇천 원 만들어 와서 모여하는 데 뭐 하는지 아세요? 짤짤이 막걸리 사는다고 짤짤이 하더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숙자 중에서 쪼꼬맣고 똥글똥글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그 노숙자의 왕초예요. 모르셨죠? 그 허영관 만화의 식객인가 거기 보면 나와요. 실화요. 저도 실제로 봤는데 까만 짭짭하고 똥글똥글해 요만해. 근데 그 사람이 노숙자의 왕이에요. 서너 명 데리고 다녀. 똘만 이러면서 왕초 노릇하고서 남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거 두들겨 받는 거예요. 그만큼 걔네들이 그 서열이 무섭더라고 하긴 한국 사람은 두둠만 있으면 줄 세우죠. 계급이 생기다 보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요즘은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삼천교육대 하나 만들고 싶어요. 삼천교육대는 박정희실 근로 이런 봉사단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노숙자 잡아다가 일시키고 월급 줘가지고 자립할 새끼 만들게 했어요. 고속도로 뚫어라 가서 걔네들 일시키고 일단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주고서 돈 줘가지고 자립하게 만드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간판역이 서울역인데 거기 제 모의 시커먼 사람 앉아가지고서 술래 풍기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나요? 대통령으로 밀어주십시오. 자 기호는 무송속 1번입니다. 아니지 한 4번 되겠네요. 허경영이랑 허경영하고 같이 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16번의 재방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 파제 등의 보제는 재방으로 한다. 재방은 4가지입니다. 다 뜻이 있어요. 조수 밀물 썰물 막는 재방이 방조제고 흘러가는 물 막는 재방이 방수제고 모래 막는 재방이 방사제 바람 막기 한 재방이 방파제 에서 4가지를 재방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7번의 하천 자연에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현재 물이 흘르고 있어도 하천이고 예상만 해도 지금 하천인데 예상되는 토지가 바로 옛날말로 고수부지 고수부지는 물이 흐를 걸 예상할 수 있죠. 근데 고수부지까지 하천으로 보는데 지금 고수부지라 말을 안 써요. 고수부지는 일본어시 표기고 우리말로는 둔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 한강 둔치라 말 나올 거에요. 둔치가 바로 고수부지에요. 지목당 하천이구요. 그 다음에 18번의 국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동 및 그 부속 지설물의 무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국어로 한다. 규모가 큰 물기를 하천이라고 부르고 쬐끄만 수로 등을 전부다 국어라고 부릅니다. 또랑도를 국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19번의 유지 물이 고위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흔히 물고인 땅을 유지라고 부릅니다. 유지 그래서 저기 농사지으려고 논 꼭대기가 저수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저수지가 지목 유지 이예요. 그 다음에 20번의 양어장 육상의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양어장이 되기 위해서는 육상의 조성을 해야지만 지목이 양어장이 됩니다. 저 전남 완도나 경남 통영 가게 되면 바다에다 가두리 양시장 만들어 놓은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 지목은 뭘까? 바다에 만들어 놓은 가두리 양시장은 지목을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지목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로 인정이 돼야지 지목을 정해주는데 토지라는 것은 해면 위에 있는 정국토니까 바다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목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어장이 되기 위해선 어디에 조성할 때만 육상에 조성한 경우만 양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물하머째가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물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란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없고 넘어가서 스물 두번째가 공원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흔히 나중에 공법 공부하시게 되면 공법상 공원이 다섯개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는 공원이 있고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이 다섯개 공원이 정해져 있는데 지목이 공원일 경우 대부분 다 공원이에요. 하지만 하나가 공원이 아니에요. 묘지공원만 지목이 묘지입니다. 우리가 망울이 공원묘지라는 말 쓰죠. 망울이 공원묘지 지목은 묘지이지 공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원자부터 대부분 다 지목이 뭔데 공원인데 묘지공원만 묘지네요. 그럼 네개를 외울래 하나를 외울래요. 하나를 외워야 되니까 동그라미 2번에 묘지공원은 지목이 뭐다 묘지다 그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1번은 3월달에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스물세번째가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지설물에 보지는 체육용지 다이요. 하지만 다만 추천하실 것이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까지 지목은 대로 봅니다. 태권도장 어디있나요? 남의 건물에 새들어가 있잖아. 일단 지목이 대가 되는 것이고 유우수를 이용한 요수장 카누장 흘러가는 물은 하천입니다. 하천이고 산림안화 야영장은 산속에 있는 건 다 임야예요. 다시 불러드릴까요? 싫어요. 자 영속성과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까지 지목은 대 유우수를 이용한 요수장 카누장 흘러가는 물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그랬어요. 아까 하천 그 다음에 산속에 있는 야영장 임야로 물리하니까 체육지가 아닙니다. 이제 끝나고 다 묻고 드릴 때 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스몰네 번째가 유원지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지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갑니다. 민속촌도 유원지고 경마장도 유원지예요. 근데 그 위에 나온 체육경제 나와있는 경윤장 승마장은 체육경제죠? 경마장만 유원지입니다. 경마장 가는 길은 어디로 간다? 유원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묻고 노세요. 그 다음에 다만 단서조항이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모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국어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민속촌 안 가보신 분 가보신 분 가보신 분 가보신 분 용인의 한국민속촌 안 가보신 분 그럼 안 가보신 분 잘 보세요. 민속촌을 가게 되면 이렇게 민속촌이 있고 안에 출입문이 이렇게 있고 들어가면 여기 한방차집이 있어요. 맞죠? 차집이 있고 지나가면 이렇게 새끼를 따라서 초가지보를 이렇게 기념하는 데가 있고 여기 공연장 땅 파서 공연장 만들어 놓는 데가 있고 여기 저작거리에서 주막이 있다 보니까 구보 팔고 막걸리 팝니다. 전 팔고 여기 하천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통나무 얹어놨어요. 왔다 갔다 한 번씩 장난삼아 건너라고 근데 이거 통나무 건너갈 때 빠지는 사람 반 건너는 사람 반입니다. 전 건넜을까 빠졌을까 그래서 안 건넜어요 빠질까봐 자 그럴 경우에 민속촌의 지목이 뭐예요? 유원지죠? 그럼 유원지 안에 있는 음식점 유원지 유원지 안에 있는 하천 유원지 유원지 안에 있는 숙식시설 다 유원지입니다. 오케이 근데 유원지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숙식시설이 있더라 식당 이건 지목이 돼지 유원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어요? 유원지와 떨어져 있는 건물은 별도로 가는 것이고 유원지 안에 있으면 다 유원지라는 얘기예요. 거의 다 왔으니까 몇 방에 털어버리자 한 방에 털어드릴게요. 좀 기다리세요. 오른쪽에 25번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지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교회도 종교용지이고 절 사찰도 종교용지예요. 절은 오래된 절이라고 사적지가 아니라 전부 다 종교용지입니다. 경주의 불국사 그 다음에 합천의 해인사 양산 통도사 고창의 선운사 다 천용고찰이죠. 다 지목은 종교용지입니다. 우리나라 절이 가장 큰 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가본 절로 가장 큰 절은 지금 터만 남아있어요. 저 경기도 양주에 가면 회암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회암사 터만 있는데 그 절에는 삼천명의 스님이 기고를 했대요. 많죠? 삼천명의 스님이 기고할 만큼 그 넓은 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불타고 소실돼서 지금 안 남아있는데 고론시대까지는 우리나라가 국교로서 불교를 숭배됐지만 조선시대가 늘어지면서 조선초기까지는 이어져서 불교 숭상을 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가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불교를 배척을 합니다. 불교 배척하다 보니까 그 큰 절을 불태워버렸어요. 회암사를 불태워버리면 없어졌는데 회암사가 누가 계시던 자리냐 무학대사가 계시던 그 절이 회암사예요. 가서 보니까 터만 남아있는데 공사하다가 주식돌이 발견이 됐는데 파보니까 쭉 계단처럼 돼있더라요. 발굴을 다 해놨거든요. 절이 건물이 한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축구장 절이 갈아요.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한 20분 거리에서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조그마한 절이 하나 있긴 있는데 가서 보니 거기 다 있더라고요. 무학대사가 기구하던 절이고 여기서 덕을 쌓고 이렇게 해서 해탈한 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절이 있구나 그래서 알게 됐는데 어쨌든 굉장히 큰데 그 설로는 말이 설이니까 조선 초에 모 왕후께서 불교를 배척하려고 불교를 죽었다라는 설이 나오더라고요. 불을 안 났으면 아마 굉장히 큰 절 남아있을 겁니다. 조선시대에 남아있던 절들은 큰 절은 다 없어져 조그만 절은 남아있어요. 실제로 합천해인사 같은 건 큰 절은 아니에요. 절 규모는 크지 않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그나마 있고 8만 대전이 모아나니까 유명한 절인 거지 절 규모는 큰 절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무학대사가 누군지 아셨죠? 부산에 파는 소주 무학이 아니라 스님 중에 큰 그 스님을 대사라고 그러는 게 무학대사 그분이 한 업적이 또 하나 있어요. 조선시대 왕궁이 뭔가요? 조선시대 왕궁 지금 서울에 있는 거 경복궁 경복궁 한국사람이세요? 경복궁은 아시죠? 조선시대 경복궁 풍수지를 통해서 터를 잡아준 문이 무학대사예요. 그래서 경복궁 터를 잡아주면서 여기다 왕궁을 쓰면 자선 대대로 번창한다고 잡아준 데가 경복궁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왕조가 500년을 유지한 왕조가 없어요. 가장 오래된 왕조가 조선시대 이시왕조 가장 큰 오래간 왕조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터에 의해서 소위 명당이란 데가 어디예요? 좌청룡 우베코 북현무 남주작 북쪽에는 거북이가 있고 아래쪽에는 가상에 춤추는 새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경복궁 터에 앞에가 주작이 있는데 주작이 관악산이요. 관악산 관악산이 악산이에요. 주작이 가상의 동물 새가 너무 기가 세요. 기가 세면 어떻게 돼요? 무서운 걸 세워놔야 되죠? 개를 꺾어야 되니까. 그래서 경복궁 앞에 세워놓은 게 해태예요. 해태를 세움으로써 가상의 그 무서운 동물을 세움으로써 그 주작이 개를 꺾으려고 나중에 알고 가시면 이런 데가 우리나라 최고의 명당 자리가 경복궁터입니다. 최고의 자리가 누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총화대가 아니라 경복궁터가 더 좋은 자리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맞아보자고요. 사찰도 다 종교용지로 기하시고 26번째가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갑니다.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제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게 뭔 말이냐 사적지란 토지가 있는데 사적지가 학교용지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로 편입이에요. 공원 안에 있게 되면 공원으로 편입 종교용지 안에 있게 되면 종교용지로 편입됩니다. 법주사 지목이 뭘까 법주사 절이죠 종교용지인데 법주사 안에 국보인 석등이 있어요. 그럼 법주사 안에 있는 국보 석등의 지목은 종교용지 되는 겁니다. 왜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다 편입시켜버리니까 다 왔으니까 묘지 본 다음에 몇 방에 털어버리느냐 한 방에 털을게요. 묘지 사람의 시천에 유골이 배정된 토지 묘지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행하는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지된 토지도 묘지고 장사 등행하는 법률에 따른 봉환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보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주춰놓을 것이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보지는 대로 간다. 도시공원 및 그럼 아까 우리가 배울 때 대외경원 양입할 수가 없더라 지목 몇 개 있었나요 아까 대외경원 양입 못하는 거 세 개 있었죠 과소원이 있었고 목장용지가 있었고 묘지가 있더라 기억나세요 과소원 안에 주거용 토지인 별도의 지목 대륙원단이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실 것 지목의 지금 다만 어디 안에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뜻은 시험내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냅니다 어디 안에 뭐 이렇게 물어봐요 법주사 안에 석덩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답은 항상 앞에 게 답이에요 이해갔어요 그럼 어디 안에 뭐가 답이라고요 앞에 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장 안에 의료시설 공장용지 공장 안에 도로 공장용지 아파트 안에 도로 대 그 다음에 고수도로 안에 휴게소 도로 이해갔어요 어디 안에 뭐 걸어보면 다 뭐다 앞에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안에 뭐 걸어보는 경우에 뒤에 걸어보는 게 이거 3개예요 그럼 과소원 내 주거용 토지는 과소원이 아니라 대 목장 안에 주거용 토지 대 묘지 안에 건축물에 보지 대 그러니까 지목 공부할 때 다만 어디 안에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냐 이 뜻은 어디 안에 뭐 걸어보면 다 지목은 앞에 게답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뒤에 걸어보는 게 몇 개가 있더라 3개 공장 안에 주유기 공장용지 이해갔어요 그 다음에 산속에 있는 야영장 임야 흘러가는 물 유수에서 배를 땄답니다 하천이 되니까 어디 안에 뭐 걸어보면 항상 앞에 게 되니까 이래서 한 방에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진정 얘기해 주지 싫어 내 맘이야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지목 볼 때 다만 어디 안에 있는 게 그러하지 않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디 안에 뭐 그러면 항상 뭘로 공부하실 것 앞벽으로 불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지목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문제를 내는 건 주로 다만 쪽을 잘 내다 보니까 다만 쪽만 잘 이해하시면 문제 맞춰요 그 다음에 이제 잡종지 가기 전에 묘진 사람의 시체는 유골이 맥란 소지로 나와있죠 그럼 세종대왕 능 지목이 뭘까 세종대왕 능 이름이 뭐예요 세종대왕 능은 영능 못 들어봤어요 능이다 이름이 있잖아요 세종대왕 능이 영능 이에요 또 영어를 구하면 단종 능이죠 거기는 장릉 장릉이라고 불러요 장릉 그 다음에 저 혹시 광릉수목원은 들어봤어요 국립수목원 광릉수목원 들어봤어요 광릉수목원이 저희 집 바로 뒤에 있는데 그 광릉이라는 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릉은 세조 단종의 작은아버지 수양대왕이 묻혀있는 묘가 거기예요 수양대왕 누군지 모르니까 관상받나요 영화 그러면 거기 이정재가 수양대군이잖아 걔가 묻힌 곳이 광릉인데 광릉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600년 동안 보존의 원시림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유명한 국가수목원은 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무를 딸감으로 쓰다보니까 산에 나무를 다 베다가 나무를 했는데 광릉의 수목원만 600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세조가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악몽에 병 걸리고 악몽에 휘달려요 죽기 전에 자기 묘가 80을 대비해서 횃꽂이 할까봐 교질을 남깁니다 내가 죽고던 내 묘로부터 백리는 출입을 금지시켜라 못돌아 막아버려요 그러고 나서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나무라고 싶어도 거기 나무 많은 건 알지만 뱀은 안 되잖아 왕의 명령이니까 그게 500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1910년대 한일합방된 이후에 일본어들이 딱 와서 보니까 다른 데 딱 민동산인데 거기만 나무가 울창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 그런 내용이 있더라 이거야 일본어들이 딱 나무를 빼가지고서 쓰자니 이거 아니거든 학술가치가 남아있으니 그걸 그대로 보존을 해가지고 600년이라는 기간이 보존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 가면 없는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태풍이 와서 이렇게 나무가 자빠지게 되면 손대질 않아요 가만 놔도 원시림 상태로 나중에 거기는 트레킹으로 한 바퀴 뱅 도는데 한 4시간만 걸려요 나중에 시간 내시면 여기서 집이 의정부니까 시외버스 13,000원 내면 거기까지 가거든요 하루 놀고 오기 딱 좋더라고 근데 진짜 공기 맑고 가면 백두산 호랑이도 한 마리 있어요 가서 구경하고 오시면 데이트꽃은 딱 좋습니다 6월 따라 가시면 꽃도 무진장 많이 피해요 각가지 꽃이 다 피어 있으니까 이런 데가 있구나 하실 거예요 근데 하루 놀기 딱 좋으니까 데이트하러 가실 때 글로 가세요 실은 관두시고 어쨌든 간에 왕릉까지도 주목은 묘지입니다 28번째가 잡종지 다음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의 보호 조건으로 돌을 캐낸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아까 모래땅 주목이 뭐였었나요 유명했었죠 모래땅에서 일시적으로 모래를 퍼냈다고 해서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래땅에서 일시로 모래 퍼내도 계속 지목은 임야인 거지 잡종지 될 수는 없다 이 뜻인데 잡종지의 경우 넘어가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박스 안에 1, 2, 3 남아있나요? 거기 잡종지예요 잡종지의 경우는 가기 전에 아까 임야 어떻게 외우실 것? 임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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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땅, 지, 지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종류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까지 임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잡종지랑 임야랑 굉장히 부딪혀요 헷갈리는데 천만다행스러운 곳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잡종지 안에는 지나 땅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구별하시라고 임야랑 어떻게 외우시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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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땅, 지지라고 외우는 거예요 잡종지 보니까 갈대밭 있어요? 잡종지 안에 갈대밭 있죠? 실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호물 연구적 거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무지와 또 중요한 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땅은 잡종지다 그럼 가만히 놓고 보니 지난 땅이란 말이 없죠 여기다가 황무지 쏙 섞어놓기 되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임야는 뭘로 끝나고 진화 땅으로 끝나고 잡종지는 진화 땅이란 말이 없다 구별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심의 잘되는 유용증이 하나가 책에 없는 걸 줍니다 법에 없는 토지를 주면서 이 땅 지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안병호 나오시면 맨날 지목에 뭐라고 써있는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땅 잡종지라고 나와있죠 잡종지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됩니다 과거에 기출문자가 박스에 있겠지만 콩나물을 재배하는 땅의 지목이 뭐냐 물어봤어요 콩나물을 재배하는 땅 어디서 나왔던가요? 안나왔죠? 답은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분녀종말처리장 어디서 안나왔죠? 잡종지 위현물 이동탱크시설부지 잡종지 농어촌 휴양지역나 야영장 어디서 나온 데가 없으니까 다 잡종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콩나물공장 콩나물공장 틀린 사람 되게 많았어요 콩나물 재배하는 것 지목이 뭐라고요? 잡종지인데 1번 잡종지 집어넣고 2번 보기에다가 공장 용지 심어놓으니까 잡종지 찍고 넘어가면 맞을 것을 콩나물공장? 말이 되죠? 공장 용지 찍어서 틀린 사람 되게 많으니까 안배운 거 나오면 뭘 찍으셔라 잡종지 찍으셔야 됩니다 지목은 한 두 번 들으면 알게 되니까 외우진 마세요 아시면 되고 지목이 표기 방법인데 지목은 어디 나오느냐 지목이 나오는 장부는 4개 장부에 나옵니다 토지 대장하고 임야대장의 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적도 하고 임야대의 지목을 등록을 하게 되는데 토지 대장 임야대장에 기재하는 지목은 정식 명칭을 적어야 돼요 정식 명칭의 뜻은 지목이 과수원의 경우는 과수원을 다 적어야 됩니다 약칭이 안 돼요 다 적어야 되고 반대로 지적도 임야대에는 정식 명칭이 아니라 부호 한 글자만 기재합니다 한 글자만 적게 되어있는데 원칙은 머리끌자 원칙이어서 두 문자주의를 채택을 해요 머리끌자를 따라는 얘기는 과수원의 경우는 한 글자만 땁니다 뭐를 딸까 과를 따겠죠 이렇게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근데 머리끌자가 똑같다거나 비슷하게 되면 피해가야 되니까 예외적으로 두 문자가 아니라 차 문자를 따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다 보니 여기 문제가 되는데 하천의 경우는 하를 안 따고 천을 땁니다 하를 따게 되면 똑같은 한은 없지만 학기용지랑 비슷해서 애초에 막아버리려고 천을 따 버렸어요 그럼 도변에 천 나온 건 모름이며 하더라 하천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원제의 경우는 유를 따게 되면 유지랑 똑같다 보니까 피해가려고 원을 땁니다 그 다음에 공장용제의 경우는 공을 따게 되면 공원하고 똑같다 보니까 장을 따야 돼요 그 다음에 주차자의 경우는 줄을 따게 되면 주유수용지랑 똑같다 보니까 여기는 차를 땁니다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머리끌자예요 그럼 네 가지를 외우실래요 스물 네 개를 외우실래요 이게 낫겠죠 이 네 개만 두 번째까지 따게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낼까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까요 여기서 한 번 네 번 나와서 최근에 이건 서비스 문제예요 어떻게 나온 적이 있느냐 지목이 공장용제의 경우 지적도에는 공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나와요 공이 아니라 장이죠 그럼 요거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머리끌자입니다 잡종지는 뭐를 딸까 잡종지는 잡을 땁니다 묘지는 묘를 따야 돼요 광천지는 광을 따게 됩니다 목장용제는 과감하게 목을 따야 돼요 그래서 네 틀렸어요 맞죠 목장용제 뭐를 따야 돼요 목을 따야죠 그래서 다 따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 네 개만 겪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까지만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수업은 한 1시 반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빨리 끝내고 싶죠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진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매주 본다 그러면 그만해도 되는데 격주로 만나다 보면 조금씩 더 해야 됩니다 면적이란 저희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나오는데 아까 2차원 지적을 실시하다 보니까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수평면적을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면적은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면적이라고 부르는데 면적이 나오는 장부는 토지 대장하고 이마대장의 면적을 등록하는 것이 등록 방법이에요 여기만 나옵니다 아까 지목은 어디 나온다고 떠들었어요 지목은 4개 나오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걸 배워야 돼요 다음 시간에 제가 왔을 때는 지목에 나오는 장부 어디입니까 물어봐요 이제 이걸 물어보는 게 다음 시간 배울 내용이에요 그럼 면적은 어디 나옵니까 토지하고 이마대장만 이렇게 다 달래기 때문에 이걸 또 물어봐요 시험 문제에서 지목 여러분 교재에서 면적은 가로 안에 뭐라고 써있더라 토지 대장 이마대장만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면적 단위는 잠깐 놔두시고요 대상부터 볼게요 대상에서 단위는 조금 놔두시고 면적 대상 바로 위에 나와있죠 동그라미 2번 3.3058제곱미터 써있나요 가로 안에 평 곱하기 121번에 400 나와있죠 그거 설명드릴게요 고 1번은 바로 따라 나오니까 따로 보실 필요 없고 자 이 면적은 과거에 평이란 말을 쓰다가 75년도부터 제곱미터로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한평 곱하기 121번에 400 곱하는 겁니다 바꿀 때는 그럴 경우에 나오는 것이 반올림에서 3.3058제곱미터 한평의 넓이예요 한평이라고 칭하는 것은 제곱미터로 따지게 되면 3.3058이 한평의 넓이로 보는데 반올림 한겁니다 쉬는 시간에 수업 끝나시고 400 나누기 120이로 하게 되면 3.3058이 아니라 3.3057 851 239 6694 반올림 한게 58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곱미터를 바꾼다 가정하게 되면 30평이 있더라 30평을 제곱미터로 바꿀 경우는 곱하기 400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30 곱하기 400하니까 12000 됐죠 나누기 120이라면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지 얘를 곱하는 거지 이거 곱하는 거 아니에요 얘를 곱하면 반올림만 값이 되어도 토지 커져요 그러니까 121분에 400 곱하신다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왜 121분에 400에 나왔는가는 관계상 설명을 못 드리니까 궁금하시면 찾아오세요 알려드릴게 이따 알려드릴까 수업 끝나고 여담으로 이따 끝나고 알려드릴게 그러면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강의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면적적 대상이 이어지는데 대상의 경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암기하게 해드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중요한 것만 체크만 넣으시면 돼요 이 대상에서 한 열대 문제는 나왔는데 먼저 지적공부 복구하는 경우 면적을 측정하게 돼 있고 신규등록도 대상이고 등록 전환도 대상이며 분할하는 경우도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이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도 축척 변경도 면적 측정 대상이 되므로 쭉 이렇게 체크해 놓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등록된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도 면적 측정을 다시 해야 하고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을 실시한 경우도 지적확정 측량 실시하면서 면적 측정을 실시할 것이며 측량 중에서 주의할 것이 경계 복원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적 현황 측량 이런 것이 있더라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원칙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면적 측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 두 개 측량과 더불어서 면적 측정을 수반하는 경우란 말이 붙은 경우만 측정하는 것이 예외 규정이에요 그래서 밑에 박스에서 측정 대상인 게 있고 아닌 게 있죠 대상 아닌 것부터 보니까 대상 아닌 거에 동그라미 5번에 경계 복원 측량 지적현황 측량은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 돼 대상의 8번 보니까 경계 복원 측량 지적현황 측량에 의하여 면적 측정이 수반된다는 말에 붙을 때만 측량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남기하셔야 돼요 이걸 남기해놔야지만 면적 측정 대상인지 아닌지 구별이 들어갑니다 여기 있으면 면적 측정하겠지만 여기 없으면 면적 측정할 필요 없다가 되겠죠 그럼 이 안에 지번변경이 있어요 지번변경 없잖아요 지번변경은 면적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합병 증오변경 없기 때문에 이걸 잡아놔야지만 대상인 거 아닌 거 가려내린 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암기시켜드리니까 좀 기다리시고 중요하다는 것만 체크만 놓고 넘어가시길 바라요 암기하게 해드릴게요 약속 지장 복사 아시겠죠 동공인식 나중에 암기시켜드릴게요 그 다음에 면적 측정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밑에 평판 측량 경위 측량 이란 말이 나옵니다 평판 측량은 옆에다 써놓을 것이 평판 측량은 써놓을 것이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 시행지역은 평판 측량 측량하게 되어있고 밑에 경위 이 나와있나요 경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그럼 이제 물어놓아보자고 아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의 외표로밖에 없더라 5% 개발된 지역만 작성한다 그랬잖아요 그 개발이 된 지역은 경위 이 측량하게 되어있는 것이고 개발이 안된 지역은 평판 측량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럼 자 다시 여기 보자고요 개발이 안된 땅은 좌표가 있더라 없더라 없지요 개발이 된 땅은 좌표가 있는데 이 경위 이 측량할 때 경위 이라는 것은 측량 기계의 이름이 경위 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구요 경위 그럼 우리가 흔히 xy 좌표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길 xy 라고 부르는데 이 x축을 한자로 바꾸게 되면 x축을 위도라고 불러요 여길 경도라고 부릅니다 위도라 경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독도 좌표 알아요 독도 몰라요 그럼 독도는 우리 땅 노래는 알아요 그 노래 부르다 독도는 우리 땅에 동경 132 보기 37 그건 알아요 그게 독도 좌표예요 얼마라고요 동경 132 보기 37 그러죠 그게 독도의 좌표인데 경도는 경도는 3 5 7 이렇게 나가는 경도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합니다 y축은 오케이 어느 쪽을 향해 가요 동쪽을 향해 가니까 동경 그런 거예요 오케이 위도는 아래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 4 6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경도를 표시할 때 지도상 표시할 때는 홀수로 표시하게 돼 있고 위도는 짝수로 표시하는 게 약속이에요 오케이 그럼 그래서 경도는 어떻게 가고 동쪽으로 가죠 이걸 동경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위도는 위로 올라가네요 이걸 북위라 말 쓴 거예요 오케이 이걸 기준으로 만든 게 바로 뭐다 우리나라 도면 번호 아 도로 번호 도로 번호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호미고 쪽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남한이 있죠 국도가다 번호가 있어요 그것도 판문점에서 목포 내려가는 도로가 1번 도로 그 다음에 의정부에서 연천서부터 시작해서 남원 내려가는 도로가 3번 도로 그 다음에 춘천서부터 대구 내려가는 도로가 5번 도로 그 동해안 해안도로가 7번 도로 이렇게 번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3, 5, 7로 국도를 번호 부여했고 그러면 2번 도로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2번 남해안의 밑에 여기 2번 도로 대전도 여기 아마 4번 도로 있을 거예요 아마 이 금방에 대전 쪽에 4번 도로 있을 것이고 서울에서 주문진 강릉 넘어가는 도로가 6번 도로 이렇게 도로 번호 정한 것이 차이점이에요 이걸 응용해 만든 도로 번호입니다 다녀보시다가 다녀보시다가 도로 번호가 홀수 번호가 있어요 이 군정색 바탕에다가 군정색 바탕에 들어가는 국도를 의미하는데 그게 홀수 번호일 경우는 남북을 연결시키는 도로예요 그런데 도로 번호가 짝수일 경우는 동서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럼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건 남북이죠 경보고속도로 번호가 넘버 넘버 원 제일 먼저 만들었으니까 그게 1번이라는 얘기예요 1번 홀수 짝수 홀수니까 이게 1번이에요 고속도로 넘버가 동의한 영동고속도로는 50번 홀수가 되면 짝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가로를 연결시키니까 그래서 영동고속도 번호 50번입니다 번호 다 부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홀수 번호는 어딜 연결시키고 남북을 짝수 번호 동서가 연결되는 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로 번호가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감 잡았어요 근데 이게 여담으로 설명드린 거고 그럼 이제 여기가 좌표가 있다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좌표를 말로 바꿨을 때 x축이 뭐가 되고 위도 y축이 경도죠 경도와 위도에 의해 측량하더라 이게 바로 경위 측량 그런 거예요 그럼 경위 측량한다는 얘기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좌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좌표가 있는 지역은 경위 측량하는 것이고 좌표가 없는 지역은 지적도 올려놓는 평평한 판이 있어야 돼요 그 평평한 판을 평판 측량하는 겁니다 나눠지는 것인데 그 뒤에 측량 쪽감 다시 배울 테니까 간단히 놔두시길 바라고요 보정은 놔두시고 밑에 면적 결정 방법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면적은 뭘로 표시하더라 이쪽에서 제곱미터죠 표시할 경우 면적의 단위가 바뀝니다 단위가 축척이 분모가 1000단위가 있고 100단위가 있어요 분모가 축척 따라 등록하는 단위가 바뀌는데 여기 잘 보신 다음에 책 읽어 드릴게요 책을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면적을 등록할 때 축척 따라서 축척이 분모가 1000단위가 있고 분모가 100단위 축척이 있게 됩니다 1000단위 축척일 경우는 종류가 1000분의 1이 있고 4분의 1 생략이에요 1200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까지를 축척 분모가 1000단위고 100단위 축척의 경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하고 600분의 1 지역을 나누는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축척이 원칙이 500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 분모가 100단위고 여기 분모가 1000단위죠 1000단위가 많아요 100단위가 많아요 1000단위가 많죠 항상 많은 게 원칙이에요 그럼 적은 게 예외입니다 원칙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준이란 말 쓰는 것이에요 그럼 기준을 숫자로 바꾸면 또 뭐가 될까 혹시 앞에 계신 분 군대 갔다 왔어요 현역 군대 갔다 왔어요 현역 진짜로 테스트 해보면 알겠네 군대에서 조교가 훈련소에서 연명장에 모아놓고서 기준을 그랬어요 뭐라 그래야 돼요 방이 같은 거 아무래도 이거 기준 팔을 들고 기준해야지 기준해야지 뭐 그냥 말로만 웃으면서 기준을 그래 한번 해보기 때문에 자 다시 기준 오케이 봤죠 뒤로 번호 거기까지만 자 지금 기준이라고 있으신 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라 그랬죠 헷갈리면 안 되니까 원칙이자 얘가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준일 경우 1000단위는 등록하는 면적이 1의 자리까지 1 제곱미터 등록하는 단위 면적이에요 근데 100단위는 여기는 1제곱미터가 아니라 0.1제곱미터가 등록한 단위 면적이 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럼 축척의 분모가 1000단위는 얼마까지 등록하시고 1의 자리까지 등록하게 돼 있고 100단위 소수점 한 자리까지 등록하는 것이 등록하는 자리 면적이에요 그럼 그럼 1제곱미터 0.1제곱미터는 축척 따라 등록하는 최소 면적입니다 뭐라고요 최소 면적 이 최소 면적의 뜻은 1000단위 축척에서 측량하라는 결과 1 미만에 나온 경우는 무조건 1이에요 그럼 면적이 만약에 0.1서부터 1이 나왔더라 무조건 1입니다 0.2가 나와도 1 0.3이 나와도 1 1이 나와도 1 2가 나오면 그 2로 가는 거예요 그럼 1 미만은 무조건 얼마로 간다 1로 간다 근데 100단위는 최소 면적이 얼마래요 0.1이죠 그럼 0.1일 경우는 0.01서부터 0.1까지 나온 건 무조건 다 0.1로 갑니다 이거 헷갈리면 다 틀려버리니까 강조하려고 원칙이 1000단위고 원칙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더라 기준이 된다 기준을 숫자로 바꾸면 1을 이렇게 잡아놓고 헷갈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긴 얼마까지 구하실 것 1의 자리까지 여긴 소수점 한 자리까지 구하라는 얘기 면적 구할 때 이해 갔어요? 그럼 면적을 측정했더니만은 본다면 설명 책 읽어드릴게요 그래 들어야 알아 이 말은 한의 필지 면적을 정했더니만은 면적이 13 제곱미터가 나왔대요 그럼 1까지 결정했죠? 손 들 필요가 없고 여긴 얼마까지 구하래요? 소수점 한 자리니까 만약에 13.5가 나오게 되면 소수점 한 자리 결정했나요? 다 면적 끝났어요 이렇게만 나와주면 좋은데 문제는 뒤에 하나씩 달고 들어온 경우 이렇게 나오게 되면 등록을 이렇게 못하게 되어있어요 여긴 얼마까지 등록해야 돼요? 1의 자리죠? 여기까지 잘라서 뒤에 버튼 이 숫자를 올리거나 벌이거나 벌이거나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긴 얼마까지 결정해야 돼요? 소수점 한 자리죠? 여기까지 잘라서 뒤에 버튼 이 숫자를 올리거나 벌이거나 결정하려다가 이게 탄수처리에요 근데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뭘 처리했느냐? 4452 들어봤어요? 4m은 버리고 5 이상은 올렸죠? 반올림 버림 할 때 그거는 바깥에서 얘기고 법원 4서위부를 안 써요 법원 5452법을 써요 뭐라고요? 5452법을 쓰다 보니까 그거는 들어야 하니까 먼저 보자는 얘기에요 뭘 쓴다고요? 5452법 5452법의 뜻은 자 여기 보자고요 이제 1까지 결정해야 되죠? 그럼 뒤에 버튼 0.5가 달라고 붙어있네요 그럼 0.5 기준으로 0.5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0.5 미만도 있더라요 초과하는 경우는 과감하게 올리고 미만은 벌입니다 그럼 만약에 13.6이 나온 경우와 13.4가 나온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항상 구할 자리를 잘라고 들어가셔야 돼요 난 얼마까지 구한대요? 1까지죠? 그럼 뒤에 붙은 게 0.5 초과 미만 초과하니까 올라가서 14가 된다요 밑에 거 13.4는 0.5 미만이죠? 미만을 경우면 과감하게 어떻게 하래요? 얘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얘가 13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문제는 초과는 미만이란 말은 0.5가 속하지 않아요 그럼 0.5가 나온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0.5가 나오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끝자리 숫자 이거 보고 찾아갑니다 1의 자리 숫자 여기까지 구해야 되니까 이 숫자가 뭐가 나는지 못하자 찾아가는 거예요 저 끝자리 숫자가 홀수가 나온 경우도 있고 0이나 짝수가 나온 경우도 있더라요 홀수가 나온 경우는 홀딱 올리고 0이나 짝은 쫙 버려야 돼요 뭐라고요? 빨리 따라 하셔야 돼요 홀딱 올리고 쫙 버린다 그럼 이제 13.5가 나온 경우와 14.5가 나온 경우의 면적이 얼마냐 물어보게 되면 항상 구할자를 자르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결정하겠죠? 0.5 초과 미만 초과의 미만이에요 초과도 아니고 미만도 아니고 딱 걸렸잖아 지금 딱 걸린 경우는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예요 홀수일 경우는 올려서 14로 짝수일 경우는 버려서 14가 되는 거예요 그럼 13.5하고 14.5는 먼저 같은 면적이 되어버려요 이해갔어요? 차이점이 4서위법이라는 것은 자 4미터로 버리고 5부터 올리면 4,4,5,2 반올림 버리면 얘기인데 5서위법은 4미터로 버리는 건 똑같고 6부터 올리는 거예요 5가 딱 나온 경우는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홀수면 올리고 짝은 버린다 그럼 뭐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5보다 크면 올리고 5보다 작으면 내리면 창편에 또 올릴 수 있으니까 버려버려야 돼요 버리고 5가 딱 나온 경우는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이것만 따져면 되는 거예요 들을만 했어요? 이제 이걸 읽어보자고 이제 읽어야 알아요 원칙적으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면적은 자곱미터 단위까지 한다 자곱미터 1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1까지 가는데 문제는 이번에 토지 면적이 1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0.5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립니다 0.5 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쫙 버리고 홀수일 때는 홀딱 올린다 이해갔어요? 최소 면적이 얼마? 천 단위는? 1 제곱미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1필지 면적이 1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무조건 1로 간다 감사봤죠? 네 백 단위는 똑같은 거니까 같이 볼게요 자 백 단위의 경우는 여기는 얼마까지 결정해야 돼요? 0.1을 제곱미터의 한 자리까지 결정합니다 그럼 여기는 0.05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0.05를 기준으로 0.05를 초과하면 올린다 미만의 경우는 버리면 되겠네요 만약에 13.5 6이 나온 경우와 13.5 4가 나온 경우 얼마입니까? 결정해라요 그럼 항상 9월 자리를 자르시라고 했어요 난 얼마까지 구하더라? 소수점 한 자리죠? 그럼 0.05 초과 미만 초과니까 올라가서 13.6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0.05 미만이네요 버리면서 13.5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0.05 속하지 않네요 그럼 0.05 나온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도 문제인데 똑같아요 0.05 나오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이거 보길 중요해요 이 숫자가 뭐가 나왔느냐 홀수가 나올 수 있고 0이나 짝이 나올 수도 있더라 홀수가 나온 경우는 올리고 0이나 짝은 버리겠죠? 기술문자가 나오기를 330.55의 경우는 얼마입니까? 이게 실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730.4가 나온 경우에 4,5가 나온 경우 얼마입니까? 이거 둘 다 실제 문제예요 기술문제 이런 문제를 주게 되면 항상 구할 자리를 짤러고 들어가셔야 돼요 난 얼마까지 구한다? 0.1까지 구하더라 오케이? 그럼 0.05 둘 다 초과인가요? 미만인가요? 초과도 아니고 미만도 아니죠?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예요 여기 홀수네요 올라가서 330.6 여기는 짝수니까 버려서 730.4 이게 답이에요 기술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갈라 그러면 이거는 두 번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알아요 5서의 법원은 5를 기준으로 5보다 크면 올리고 5보다 작으면 버린다 5일 때에는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이해갔어요? 이건 누구나 두 번 들으면 다 아는데 어디 가서 날아가느냐 이게 첫 단추예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다 날아가버리니까 초과천 단위가 많더라 백 단위가 많더라 천 단위가 많으니까 얘가 원칙 원칙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준이 된다 기준으로 숫자로 바꾸면 1이 된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안 헷갈리다는 얘기예요 잡아놓고 들어가시면서 응용하시면 떨어질 부분이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고 이것도 올해 문제 냈습니다 25일 때 잘 나와요 면적은 저기서부터 조회까지 문제를 꼭 줘요 한 문제를 나온다고 알려드리는 부분 틀리면은 대책이 없어요 오늘 제가 강조한 내가 지번 반드시 냅니다 지목 반드시 내요 면적 반드시 내요 됐어요? 이래도 나온다고 알려드리는 부분을 안 하면은 재수는 필수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보시고 밑에 토지 내용에 따라 면적 결정 방법은 여기는 3월달에 봐드릴게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경계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 됐으니 여기서 소홀 마치도록 하죠 처음 듣다 보니까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처음 듣고 다 안 나가면 죄송합니다 2시 반 됐습니다 2시 반 됐습니다